안녕하세요. 배울의 경미력 필수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배울 수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전기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60분법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하나는 호도법입니다. 우선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벌써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는 하세요. 우리가 60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360도, 270도, 90도 이런 얘기할 때가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호도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보통 라디안이냐, 몇 라디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라디안을 의미합니다. 전기에서 라디안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전동기, 발전기 이런 회전을 하는 어떤 물체의 정확한 각도, 속도 또는 이걸 우리가 그대로 교류 주파수로 만들었을 때 하나의 파형을 이루는 그러한 파형에 대한 전기각 되셨죠? 한 사이클 정도 그릴 때, 그걸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기 정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한 사이클 마치 원에 한 바퀴 동거 느낌? 그래서 그걸 우리가 2파이, 또는 반바퀴를 파이, 그리고 4분의 1을 맞습니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 호도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사항이 있기는 한데, 의미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우리가 몇 도, 각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공식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라디안, 몇 라디안 이렇게 하면, 뭐 제 생각에는 한 6개 정도만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 수학을 잘하는 분은, 잘하는 분과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이 딱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어떠한 계산 과정을 봤을 때, 바로바로 그 계산 과정의 해가 떠오르며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고요. 조금 늦게 떠오르시는 분이 수학을 조금 못하시는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차이는 뭐가 있냐면, 조금 빨리 떠오르시는 분은요. 암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계산의 해가 바로바로 떠오르시는 거예요. 자, 다른 분들은요. 그렇죠? 자, 조금 그런 숫자에 민감하지 않으셔서, 그렇죠? 그런 게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그 정도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암기로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만 좀 잘하시면 돼요. 수학은 말 그대로 암기예요. 자, 고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라도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시면, 바로 이 말 나올 겁니다. 진짜 수학 암기하는 거야. 되셨죠? 저도 암기를 조금 많이 한 것뿐입니다. 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죠? 수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본 강의 들어가서 앞에서 얘기하시는 강사님 또는 교수님의 그 얘기가 조금 더 친숙하게 들렸으면 좋겠다가, 우리 목표입니다. 됐죠? 서론이 좀 길었네요. 가보죠. 자, 이번 시간 3장이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각의 측전법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60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결국은 1도라고 표기를 하고, 우리가 도 이렇게 표기하는 그 1도라고 하는 건 자, 1회전. 한 바퀴 돌았을 때, 원이라고 하는 걸 한 바퀴 돌았을 때 그거를 우리가 360으로 나누어서, 360으로 나누어서, 왜 나눴겠어요? 360으로요. 60분? 60초? 되셨죠? 결국은 1초에 그걸 1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자, 원을 360개로 쪼개가지고, 그 쪼갰을 때의 코 각도를 우리가 1도라고 하겠다. 그랬더니 반 정도 돌았으면 180도, 4분의 1 회전 정도 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각 9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거죠. 사실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호도법은요. 자,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라디안으로 좀 더 많이 친숙하고요. 자, 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원은 그대로 원인데, 그 원에 반지름이 주어집니다. 그 원의 반지름이, 자, 원의 5에서부터의 길이가 R인. 자, 이게 우리 뒤에,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시면, 제가 원을 두 개를 그려놨어요. 자, 이거예요. 자, 결론은 우리가 반지름이 R이고, 그리고 그 호의 길이가 R, 딱 됐을 때, 그때의 그 사익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멘트입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로 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물어보지 않아요. 자, 물어보지 않고, 우리에게는, 자, 여기 있는 180도가 몇 라디안이야? 90도가 몇 라디안이 될까? 이 정도가 좀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중심에서 세타라고 하면, 자, 결국은 그 세타 각도라고 하는 건, 몇 라디안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360도 분의 세타와, 그렇죠? 자, 한 바퀴, 전체 한 바퀴 다 돌았으면 그게 360도고, 라디안으로 얘기하면 딱 원주, 이 파이 R. 그리고 그 세타를 우리가 R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 각도라고 하는 건, 자, 특정한 값으로 정의가 되네요. 얼마만큼? 자, R과 R은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이 파이 분의 1 정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분모가 있네요. 자, 제가 한번 써볼까요? 좋습니다. 자, 우선은 뭐 360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를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 정도 되는 거를, 우리가, 그렇죠? 1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상황 쪽으로는 원주, 360도 돌았을 때 2파이 R이고, 이 세타를 우리가 R,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세타를 어떻게 표현하겠다? 이거 약분돼서, 자, 이거 결국은 세타라고, 여기다 쓸까요? 세타라고 하는 건, 그렇죠? 자, 2파이의 360도, 되셨죠? 자, 이걸 얼마라고 한다고요?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요. 자, 상황 쪽으로는 1라디안이라고 하고, 우리는 1라디안을 물어볼 일은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되셨죠?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특징 하나만 기억할게요. 특징 하나예요. 자, 여기서 R과 R이 약분돼서 없어져서, 결국은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어떠한 특정한 각도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통계가 요만한 것도 있고요. 전동계가 요만한 것도 있고요. 자, 우리 집만한 것도 있죠, 전동기, 발전기.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반지름의 차이가 생기는 면, 그렇죠?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그 반지름과 무관하게 각도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자, 얘는요, 그 각도를 호의 길이로 표현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개념이 필요해서 우리가 라디안을 좀 더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죠? 이 정도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라디안이라는 건 그것을 의미한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과 반지름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거의 각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 그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러면 0도는, 당연히 0라디안이겠죠. 자, 90도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180도는, 또는 270도는, 중간중간에 있는 30도라든지 60도라든지 45도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 표현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방법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360도는 2파이고, 그거의 세타만큼이 라디안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만약에 90도를 표현한다면, 360도의 102파이죠. 2파이, 그리고 여기 90하면 이렇게 쭉 약분돼서, 결국은 4구, 36, 4분의 2파이, 4분의 2파이, 그리고 약분돼서 2분의 파이. 결국은 90도가 2분의 파이가 되겠구나라고 하면, 저는 이걸 먼저 기억하죠. 자, 파이가 얼마다? 180도다. 자, 그러면 180도의 반은, 2분의 파이는 90도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요. 자, 180도를 4로 나누면, 그렇죠? 45도. 그러면 4분의 파이는 45도. 자, 다음은요. 180도를 3으로 나누면, 60도. 60도면, 그렇죠?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충분하고요. 180도가 2개 있으면, 360도가 되는 거고요. 자, 180도를 6으로 나누면, 30도. 그리고 그러면 6분의 파이가 30도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충분하고요. 자,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공학용 계산계가 있죠. 자, 모드를 전부 다 라디안으로 바꾼 다음에, 그렇죠? 입력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각도에 해당되는 내용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되셨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 본 강의 들어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할 때, 뭐,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야? 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삼각함수의 얘기가 나올 때, 값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자, 각도를 공부하셨으니까, 각도하고 친숙한 함수. 맞습니다. 삼각함수 넘어가죠. 자, 우선은 삼각함수라고 얘기할 때, 결국은 x, y, 좌표 평면에서, 1.5를 중심으로 해서, 자, 반지름이 z인, 1을 하나 그렸을 때, 자, 이 교재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 가, 똑같은 첨자를 사용했습니다. 웬만하면요. 어, 괜히 그냥 임피던스를 사용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에게 친숙한 임피던스를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 되셨죠? 그러면, 뭐, 실수축이니까, 여기는 저항성분의 값을 가질 거고요. 여기는요? 맞습니다. 리액턴스 성분을 가질 거고, 우리는 복수자표라는 걸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 j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는 실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을 우리가 리액턴스 성분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저항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의 시간에 공부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수학적인 것만 보죠. 어쨌든, 반지름이 Z이고, 어느 한 지점 A하고 B를 얘기를 했을 때, 자, 결론적으로는 O, 원점하고 A까지,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나요? 맞습니다. 절대값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복수수를 A, 임피던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A 플러스 J, B라고 할 때, 이거의 크기가 얼마라고 하면, 그렇죠. 이 직각삼각형의 A의 길이와, 여기에 B의 길이에서, 여기를 직각으로 표현을 하고, 선분의 길이를, 이 크기의 절대값, 실옷값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절대값으로 표현도 가능하다. 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죠. 자, 이거의 길이에 이거의 비는 얼마야? 이거의 길이에 이거의 길이의 비는 얼마야? 그렇게 표현하는 함수를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이라는 함수, 그리고 그 우리 편각이라고 하는, 자, 이 복수수가 표현하는 이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사인 세타는, 자, 이거의 전체의 길이, 절대값의, 그렇죠. 우리 사인이니까, 그렇죠. 여기 리액턴스브니까, 여기죠. 비의 값.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뭐다? 이거분의 우리 실옷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회로나 전력시간에 공부하시면, 자, 사인 세타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유, 무효율,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효율. 그 다음요, 코사인 세타는 유효율,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효분과 무효분,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거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습니다. 삼각함수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니고, 딱 여기까지. 자, 탄젠트 세타는, 그러면 공부를 왜 안 하죠? 그렇죠. 많이 안 나오니까요. 자,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언제쯤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극자표 얘기할 때, 자, 실수분의 허수. 되셨죠? 그래서 세타를 구할 때, 우리가 아크 탄젠트, 기억하시죠? 고학용 계산기로는, Shift 누르고 탄젠트 누르시면, 탄젠트 위에 있는 아크 탄젠트가, 그려지고, 뭐, 타이핑 됩니다. 어쨌든, 이 세타 값을 알고 싶을 때,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하게 되면, 그 세타가 나오죠. 자, 그럴 때 탄젠트 쓰고, 탄젠트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어, 한 번 나올 겁니다. 전력 시간에, 딱. 또는 자기학 시간에, 똑같은 얘기로, 어,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때 빼고는, 뭐, 나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 무협은, 유협은, 일 것이다. 앞으로 나올 때.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빗변 분의 높이.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삼각형의 하나의 형태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해요. 자, 이 삼각형의 형태를 하나 그렸을 때, 자, 빗변 분의 높이와, 빗변 분의 밑변, 밑변 분의 높이라고 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최대? 아, 최소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격증 따시고, 그 뒤로 삼각형도 공부하시면 돼요. 어,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몇 가지의 특수각을 암기를 하면, 계산 과정에서 편하다라는 것 정도지. 자, 이걸 꼭 암기하겠다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탕젠트는 어차피 잘 안 나올 거니까, 뭐, 탕젠트는 우리 패스. 자, 그 다음은요. 저는 사인과 코사인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 일반적으로 함수식으로 많이 나오는 건 사실, 그쵸? 유효분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쵸?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아요. 왜요? 자, 왜 똑같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인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이거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자, 요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은요. 자, 코사인은요. 요거 정확하게 90도 지나서, 자, 요렇게 시작되는 거. 자, 그럼 파형은 다 똑같고, 진폭도 다 똑같고, 파장도 똑같고, 주파수도 다 똑같다, 주기도 똑같다, 그러면 결국은, 그쵸? 값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각도에 따라서, 값은 똑같은 값들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자, 요 사인에서도, 자, 여기 정확하게 90, 아이고, 요기까지예요. 자, 요거 90도니까, 우리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맞습니다. 2분의 파이. 자, 요거 새로 그릴게요. 제가 빗변을 좀 잘못 그렸어요. 됐죠? 뭐, 그래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으실 거라서,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조금 크게 그리죠.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0도. 자, 여기 정확하게 온 거를 우리가, 그쵸? 여기 정확하게 90도니까, 2분의 파이일 거고, 여기가 파이죠. 자, 전체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은, 그쵸? 느낌이 결국은, 자, 한 반파 정도, 또는 나머지 반파는, 크기는 같고, 그쵸?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느낌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딱 2분의 파이, 90도, 정점을 찍을 때까지만, 좀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여기서 0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30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정확하게 이거 반 정도, 90도의 반이니까, 그쵸? 요거 4분의 파이거든요. 자, 4분의 파이는, 맞습니다. 우리 45도 정도 될 거고요. 자, 30도, 45도,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여기 60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90도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특수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0부터 시작해서, 최대값은, 1일 때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에, 전체적인 함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분모는 전부 다 뭐다? 2. 자, 분자는 누뚜를 씌워서, 0, 1, 2, 3, 4. 되셨죠? 자, 사인 값은 이게 다예요. 자, 암기하셔도 좋고, 암기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고압류 개선기로 칠 거니까. 되셨죠? 자, 코사인은요. 자, 반대로 내려가는 값을 갖는 게, 우리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값을 갖기 때문에, 그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1부터. 그래서 분모는 전부 다 2로, 그 다음은요, 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4, 3, 2, 1, 0.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과 사인 값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죠.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뭐,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거 삼각감수 들어가면, 매번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등식, 뭐, 연산 방법, 더셈, 뺄셈 있는데, 어, 그냥 예의상 하는 겁니다. 자, 예의상 하는 거예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고 말씀드리냐면, 왜 몰라도 되냐라고 하면, 어, 너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는, 아, 이런 게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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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서, 본 강의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또는 강사님들이, 자, 이거 뭐, 이렇게 막 공식을 유도해 나갈 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나오는데, 그게 갑자기 훅 지나가 버리면, 어, 이거 내가 삼각감수를 몰라서, 내가 공식을 이해 못해라고 하실까봐 하는 거예요. 되셨죠? 우리가 공식을 유도하라는 문제 안 나와요. 실기? 그런 거 안 나와요. 자, 그러니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됐었지. 음,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가 우리의 최소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또 뭐라고요? 자격증 따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 그때 하시면 돼요. 여유있게, 편한 시간대, 편한 장소에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가장 빠르게 관통해야 되는 게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느낌을 알고 가시면 되는데, 자, 이거 사실 고등학교 이전에 공부하셨어요. 지겹게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어, 저보다 윗세대는 학력고사 보셨을 텐데, 어쨌든, 자, 그때 막, 막 피 터지게 했던, 그거 맞어요. 맞는데, 자,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는 기억이 나냐면, 여러분들 교재 그 밑에 있는, 걔는 기억이 나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삼각형이 아니라, 자, 우리 삼각함수인데 삼각형을 그려놓지 않고, 이 즉각자표계를 그려놓죠. 자, 여기는 우리가 x축이에요, 여기는 y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는 플러스축입니다, 여기는 플러스축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x의 마이너스축, 여기는 y의 마이너스축입니다. 자, 이건 뭐, 앞시간에 제가 좌표평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여기는 실수축, 여기는, 허수축, 여기는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하나 더 그릴까요?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네요? 이쪽으로 갈수록 각도, 그쵸? 여기가 90도, 여기는요, 180도, 여기는요, 270도, 다시 0도, 360도,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라디안 배우셨으니까, 자, 여기 라디안으로 고치면, 자, 2분의 파이, 자, 여기는요, 봤습니다,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자, 여기는 다시 0, 또는 2파이, 좋습니다. 2파이라고 써놓을까요? 자, 뭐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자,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쵸? 요거에요, 요거. 자, 여기에는 모두, 모두 부어가 플러스지. 자, 그 다음은요, 여기는, 어? 사인이 플러스고, 자, 여기는, 탄젠트가 플러스야.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이 플러스야. 그래서, 자, 앞글자만 따서, 올사, 탄, 코, 일사분면, 이사분면, 삼사분면, 사사분면, 이건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건 기억이 나는데, 얘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거만 살짝 보는 겁니다. 암기하셔도 좋고, 암기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왜요? 안 나온다고요. 진짜로. 자, 나오면, 진짜 100문제,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언제 나온다고요? 본강에 들어갔을 때, 그냥 공식 유도할 때, 또 안 나와요. 늦었죠? 잘 안 나와요. 한 번? 두 번? 많으면, 많으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과목, 자, 공부하실 때, 그 정도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비율. 그래서, 자, 이렇게 가볍게,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정도 느낌만 다시 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사인, 우린 두 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는, 자, 사인, 가로하고, 요 앞에, 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요 파이, 그리고 플러스, 세타가 있고요. 그 밑에 마이너스 세타, 또는 마이너스 그냥 세타. 요런 식으로.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그냥 세타만 있는 거. 요거 좀 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인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그쵸, 정확하게, 그쵸, 파이, 그쵸, 요거죠. 정확하게, 자, 요렇게 한번 파이, 요렇게 한번 파이, 결국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크기는 같은데, 그쵸,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딱 그 시점이 뭐다? 파이입니다. 자, 그러니, 만약에, 그쵸, 만약에, 여기에 값을 알고 싶다면, 요 값인데, 고거 정확하게 반대, 요 값에,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사인이든, 자, 코사인이든, 탄젠트를 빼고, 자, 사인과 코사인, 요 앞에, 혹시라도 파이가 있다면, 자, 파이가 있다면, 요거 그대로, 그대로,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요, 얘는, 우리가 180도니까, 자, 얘, 정확하게 파이라고 하면, 뒤에, 남는 것만, 표현하겠다. 자, 요거에요. 자, 파이의 특징입니다. 파이의 특징이에요. 자, 이거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다 동일하고요. 자, 자, 부호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부호가. 들으셨죠? 그래서, 그 부호를 우리가 정해주는 게, 이번, 그쵸,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자, 요거에요. 자,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면, 자, 파이는 요정도 위치하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타는, 어떠한 숫자가 됐던, 그쵸? 우리는 플러스의 값을 갚습니다. 어떠한 숫자가 됐던, 아주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이에서 조금 있다라고 하니까, 요만큼 세타가 진행을 했네요. 자, 자, 여기에서의, 사인 세타의 부호는 뭐다? 아, 맞아요. 마이너스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로 바뀐다고요? 자, 사인에, 아이고, 마이너스 써야 되는데, 자, 사인에, 자, 세타로 바뀌고, 파이가 바로, 사인, 그리고 세타만 남고, 그리고 뭐만 남는다고요? 부호가, 마이너스에요. 되셨죠? 자, 자, 요거 어디 있어요? 네, 요기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의 부호가, 자, 마이너스다. 이러면, 자, 여기까지 왔는데, 세타가 조금 바뀌었네요. 어디로요? 여기로 세타로, 마이너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 사인은 어쨌든, 그쵸, 요 앞에 있는 이 값은 무슨 부호를 갖는다고요? 그쵸, 플러스고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거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코사인도 가보죠. 자, 코사인은 여기다 바로 해볼까요? 코사인은, 자, 파이에, 자, 플러스 파이로 넘어가면, 자,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부호.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코사인은, 자,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 하면, 이것도 역시, 코사인은 마이너스 부호 되셨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좌변, 좌항에 있는 부호를 결정하는, 예, 올사탐코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올사탐코,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이거는, 우리 공식 유도할 때 정도, 필요했었다, 할 것이다, 이 정도?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시는 교수님들의, 그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탄젠트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은요? 이거는 그래도 좀 가끔 나오기는 하죠. 자, 가보죠. 자, 사인의, 자,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파이? 이 파이? 그거 비슷한 느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인에서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넘어가는 건, 여기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인 세타로 바꿔주시고, 그 값은,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자, 코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여기는 코사인 부호가 원래 뭐라고요? 플러스.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갖더라.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인데, 딱히, 매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거 공부했었어.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 마련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대, 편안한 장소에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맞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거는,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제가 지워버렸네요. 자,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파이만 더 쓰시면 돼요. 여기다 파이요. 되셨죠? 자, 똑같은 건데, 자, 사인, 우리 사인부터 가죠. 자, 사인이 있는데, 사인이 있는데, 자, 2분의 파이, 아까 전에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 90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가 90도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 오고 가는 값, 아까 전에 기억하시죠? 특수가. 자, 사인은 0부터 시작해서 1로 가고, 코사인은요. 1부터 시작해서 0으로 떨어지고, 되셨죠? 그러니, 자, 90도는, 서로의 값을, 그렇죠? 네, 변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가 2파이, 2분의, 죄송합니다. 2분의 파이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90도가 된다면, 자, 사인은 뭐가 된다? 코사인이.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것이다. 자, 요거의 하나의 그냥, 그렇죠? 특징이에요. 그냥 특징으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가, 세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남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만? 부호만. 자, 그럼 가죠. 자, 여기서 2파이, 2분의 파이에 플러스 세타면, 2분의 파이에 플러스 세타면, 요정도? 그럼 거기에는, 그렇죠? 요거 사인이었습니다. 자, 자, 사인은 플러스다. 그러니까 이 값은 뭐였다구요? 플러스였다구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자, 90도에서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모두 다 모였다구요? 플러스였다. 그래서, 자,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 값은 플러스. 뭐, 나머지 거 더 해볼까요? 그래도 두 개 남았으니까, 얘는 안 할 거니까요. 자,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 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데, 2분의 파이에서 세타로 넘어가면, 여기는, 그쵸? 코사인은 마이너스 부호를 받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 쪽으로 넘어가면, 모두 다 플러스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는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플러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각검수 특징, 뭐, 다 잘 하셨고요.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끝. 그 다음은요. 자, 덧셈 정리가 나오는데요. 덧셈 정리,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자, 이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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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 시간에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때, 물론 뭐, 그 때의 교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절대, 그쵸, 말씀 안 하고 넘어가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미리 선수 학습하고 본강이 들어갔을 땐, 어, 이거 그거였지?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요. 뭐, 얘, 뭐 이름이 있기는 한데, 그 이름 암기하는 데에 머리 쓰지 마시고, 어, 그 암기할 머리 있으시면, 우리 다른 거 암기할 겁니다. 되셨죠? 다른 공식 암기예요. 얘,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자, 사인 제곱의 a, 코사인 제곱의 a는, 뭐다? 1이다. 자, 우리는 제가 여기 계속 a, b, a, b 써서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쵸, 코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의 세타는 1이다. 또는 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1이다. 결국은 1이다. 자, 근데 느낌이 어떤 거예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다. 원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전력 원선도라든지, 어, 또는, 그쵸, 나중에 회로 시간에서 한 번 정도 이게 나올 거고요. 전력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쵸,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무효분, 유효분, 기억하시죠? 결론적으로는, 유효분과 무효분의 차이. 자,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로, 그 값이. 되셨죠? 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은요. 만약에 사인과 코사인의 그 안에, 어떤 각도의 두 개의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합과 차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인 함수의 합과 차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거 한 번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자, 그래서 사인은 사인과 코사인, 코사인과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과 코사인, 사인과 사인으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 빼고는, 이 공식의 차이는 느끼지는 못하고, 많이 쓰이지는 않으키고, 우린 딱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 아, 이런 게 있었어. 되셨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갖고 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반각 공식이요. 자, 삼각함수의 특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뭐 할 때? 수학할 때. 뭐 할 때? 수능 볼 때. 되셨죠? 아, 수능 볼 때 중요하고요. 전기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공식이 한 번 나오려면, 그쵸? 어마어마한 공식을 유도해야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요. 네, 전기 나올 때.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 하나 정도 살짝 볼까요? 자, 사인 제곱의, 어떠한 사인 세타의 제곱은, 그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a, 2세타. 이거 같다. 아,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더 안 할 거예요. 뭐, 이 뒤로는 뭐 절대 나올 일 없다고 제가 장담할게요. 혹시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사과의 정성을 날릴게요. 자,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핵심은, 핵심은 긴 시간 했지만, 딱 이거밖에 없어요.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요. 되셨죠? 그 다음은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고요. 그 다음은요. 270도는 2분의 3파이 라디안이고,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자, 그 다음은요. 이거는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겠죠? 자, 60도는, 그쵸? 3 나누면 되죠? 3분의 파이. 됐습니까? 그 다음은요. 45도는 180도를 4로 나누면 45도. 그러니까 4분의 파이. 그 다음은요. 30도는 6으로 나누면 되죠? 6, 38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6분의 파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수각, 그리고 특수각에 해당되는 라디안값. 자, 이 정도고요. 마음을 좀 더 갖는다면, 이 정도? 자, 코사인 세타는, 그쵸? 전체의 절대값분의 실효값. 실수, 실수. 그 다음은요. 절대, 절대값의 허수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효분. 얘를요. 유효분. 또 다른 말로는 유효, 무효율. 유효율.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나중에 전력시간에 맞습니다. 영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내용이기는 하죠. 그래서 삼각함수에다. 가장 기본적인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얘는 패스. 얘도 패스. 뭐, 한 번 정도 생각해보시는 걸로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것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기는 하세요. 그 다음은요. 이거요. 사인 제곱의 세타는, 코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는 1이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가장 짧고 굵은 삼각함수, 각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